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청소년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최하는 청소년정책제한학교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지역학교, 기관, 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정책제한학교로 실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함께 협약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 이후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제한대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9월에 진행되는 이 대회는 청소년정책들을 대전광역시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전광역시장상을 비롯해서 교육감상, 의장상 또한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풍부한 청소년정책제한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명이 참여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직접 생각해보고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제안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인데요. 정책 제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비롯해 팀별로 논의를 통해 정책 제안 주제를 찾아보고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을 협의한 후에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토론장 못지않게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정책 제안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정책에 대한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하는 정책들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저희는 대전 청소년 사랑 카드를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청소년들이 등학교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나 공부할 때 구매해야 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들이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도록 이런 청소년 사랑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적극적인 확대로 인해서 온라인 클래스 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점을 파악하고 오후 6시 전까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가장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6시 전까지 방과 후 학교와 보충수업 제도를 운영하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이 너무 사교육에 몰중하고 공교육의 진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변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직접 내가 정책으로 제안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참여해봤습니다. 청소년이 정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랑 저희가 직접 정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했었거든요.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친구들과 같이 참여해보고 싶고요. 청소년 정책 대안 대회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탄생한 다양한 정책들이 청소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CNB 시민기자 강민서입니다.